아니, 저게 가뜩이나 집안 분위기 안 좋은데 더 뒤집어 놓기나 하고. 아, 철없어, 진짜. 그러게요. 저것도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. 편지 받고 유언장 본 사람 걸러내서 지목 늘리려고 말이야. 그래도 순수하던 애였는데. 순수는 쥐뿔. 막상 눈앞에 돈이 아른거리니 눈이 돈 거지. 안 되겠어. 손 좀 봐줘야겠어. 눈이 남ait. 없당. 손이 남아있습니다. 손으로 unten이 생크림으로 가져와요. 손으로 이렇게 말해서 잘 입고 있고요.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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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꺼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